2천명 2천명? 3천5백 4천4백 4천8백 5천5백 5천5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봐 하트 연기피우 6천7백명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7천5백명 계속 올라가 여기서 순원이는 18명 와 최고 8천2백 8천5백 8천5백 만 명을 향해서 만 명을 향해서 렛츠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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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9백명 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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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0명 오늘 뭐 잘생겼다 아직 머리를 안했습니다 렛츠고 사랑해 어 이건 만 명 넘자 렛츠고 9천4백명 9천4백명 봉쥬 9천5백명 봉쥬 9천5백명 9천6백명 안녕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헬로 프롬 인도네시아 오섬이랑 나라니 둘이 앉아서 나의 광대 9천8백 인도네시아 10천4백명 말씀 드리는 순간 1만 1만 점수 한편 옆 테이블은 몇명?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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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도 만 명이면 1만 만 명 안 돼 1000명 10,000명 넘으니까 표시가 안돼 상은이가 1당 100 해준다고 했는데 1당 100 100 하트 나도 날리고 있어 연기 피어오르지 이게 누르면 하트가 나오는 거지? 네! 이렇게 이렇게 저 날리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선배님 신세 되시네요 봐봐 하트 나 날리는 거봐 대박이지 빨간색 나야 그리고 선배님 이거 나와요 그렇지 친구는 나와 나 지금 하트 엄청 올라오고 있네. 위로해야지. 위로해야지. 몇 킹들어? 나는 29명. 오늘 막궁이입니다. 오늘 막궁이예요. 한 장 잘못 먹으나 이제. 접니다. 너 어디야? 몰라? 저거? 형님 잘못 먹은 아이. 하트 날리시는 민정 언니. 하트 날리시는 민정 언니. 걸렸어. 신이형 감독이다. 우이형이 못 보네요. 이거는 우이다. 아주 칭찬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방송 보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요섭이 지금 말레이시아? 여기? 여기저기서 가면. 캘리포니아도 있었어. 아까. 하이스키. 하이스키. 여기 조금만 이상한 표정 띄워둔. 이거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고요? 글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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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level. 모르겠어요. 라이브 방송 그냥. 사주시면. 하하하하. 저 2000ドン 할거에요. gen. 바닐 골듬요 아니에요. 네. 보라카에. 누가 보라 카에? 하하하. 브라질. 넘버 불러달래 나는 네버 보러 보여요 여기 보세요 하이, 인도네시아 스위스 닥도 예쁘게 해달라고 닥도 예쁘게 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먹고 있지? 닥도 예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처음 해가지고 말 방송 처음이라 처음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글 보려고 이러고 보고 있었네요 키스신 맙진 맙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 있어서 들어오셨네요 아르헨티나 서태용 안녕하세요 서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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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서태용 에헬로 엑시코 인도네시아 시카고 타일랜드 컴백스포 해달래 컴백스포는 제가 하면서 이제 쫀나요 제가 하고싶은데 하고싶은데 소란트 노래달래요 소란트 친구완은 어떻게든요 아이박스 자주해주세요 자주하겠습니다 네 머리 이제 머리할려볼게요 제 아이디가 문자에 코리아한테 왜 안불러주면 코리아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도 헬로 경기도 군포시 헬로 그럼 코리아 아 웃긴다 알로아 베트남 베트남 여기서 보세요 하이라이트 인사법 뭐해요? 하이라이트 인사법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인사 안녕하세요 동양이 전쟁이 인사되고 싶다 우리 동양 경주시 천장은 공원에 걸어가 오 나이 즐겁게 대화하는 사이에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면서 네 신형 저도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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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네 서울시 헬로 지금은 무형인가요? 요성 오빠인가요? 요성 오빠죠? 지금은 지금 지금 무형인가요? 요성 오빠인가요? 요성 오빠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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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들어왔어 지금 아 마이프 아 제가 화면을 되게 여기 요성 오빠 아 아 아 아 지금 요인 안녕 요인 안녕 오 요인 안녕 요인 요 요 요 요 요 요 나도 이거 시키는게 됐어 내가 직접 가서 좀 갈거야 아 진짜 죄송해요 내가 가서 좀 갈거야 너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이제 저쪽이 진짜 얘네 손이 진해 너랑 이렇게 표를 한번 갈거야 다음 주에 말을 해야지 말이 없는 방송 말 없는 방송 그건에 무거운 방송 그건에 말을 해야지 의료 말이 없는 방송 말 없는 방송 그건에 무거운 방송 그건에 무거운 방송 나 진짜 어중에 남자 중독 스케줄 지금 목소리가 일로 들어오고 있어 신청 중독 맞아요 오빠 얼굴만으로 중독해요 브라보 맞아요 오빠 얼굴만으로 중독해요 브라보 왜 이렇게 일어납니다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101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계속 별풍선 100개 계속 별풍선 100개 말로만 오 게임끼데스카 거의 메아리 수준 아닙니까 네일부터 뭐예요 글쎄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오빠 내일부터 뭐예요? 저 내일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준비해야죠 다시 홍길동요? 그럼요 홍길동 화이팅 홍길동 화이팅 뭐지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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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그 얘기 아니다 되게 웃기죠 맙소사 실명 거론했어 도레미 맙소사 홍길동이랑 그랬더니 드라마 재밌어요 이렇게 아직 모르는 거 별풍선 1000개 별풍선 100개 별풍선 100개 다 정할 거예요 팬클럽 이름으로 정할 거고 아하 그래서 애들이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제주도 아니 내가 최근에 OST 한 게 뭐야 신내안수 그거 그거 뭐야 드라마 화랑이요 아 그래 그거랑 헷갈린 거야 어 그것도 선익이니까 작으면 다 홍길동 나오고 작으면 홍길동 다 나오고 작으면 홍길동 다 나오고 사또 나오지 몰라요 네 여자의 목소리를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인스타 아직 한참으로 멈춰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퇴근 거야 아 너는 퇴근 아니야? 쉐이딩 나는 인스타가 피곤기 계절이라 내 챔피언스 변명이 안 돼 형 저 할 게 없는데 끌까요? 신이 형 나 일부러 안 보는데 모르겠다고? 또 무슨 일이 있고 그러죠? 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다 일어나서 지은아 네 여기 인사해 요섭이 저기 요섭이 형 안녕하세요 형이 얘가 동생입니다 기재 안 되시겠지만 동생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전혀 반대인데요 졸업 때도 같이 나 깜짝 놀랐어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90년생이고요 신이 형 조심히 와 우리 내 소음을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주에 아 네 편 사세요 자 이제 끌래요 안녕 손 아파요 안녕 할 것도 없고 내가 네 저 안 했었어요 저 저